태극기가 바람의 펄럭입니다. 태극기가 아름답게 펄럭입니다. 태극기는 대민국의 상징이요. 우리 민족의 어리이요. 우리 국민들을 상징하는 대민국을 상징하는 우리의 주권을 상징하는 고기한 깃발입니다. 온 국민들이 태극기에 담겨있는 화합 창조 번영의 정신으로 태극기를 부심점으로 굳게 단결하여 대민국 발전에 다함께 이바지합시다. 사당업의 태극기 소녀운동총회 회장, 태극기 교육원 원장, 시인, 대한가수협회 가수 황선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